여기 앞에 조금만 사인거에요 이거 뭐야 팔팔팔 앞에 조금만 여기 앞에! 카메라 어떻게! 내려오세요! 여기 앞에 조금만 내려가 주시기 아 그 앞에 누구야 6mm! 카메라 들지마! 앞에 앉아! 이제 내려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... 여기요! 앞에! 아... 여기요! 여기요! 아... 여기요! 여기요! KBS 아... KBS 아... KBS 여기요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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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... 조금만... 아... 아... 카메라 안 붙이... 고춧가루 고총시